예 추석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 인사하고 갑니다 노크 입니다 사나코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제입니다 아테나 입니다 네옵니다 버필 입니다 예 추석 마지막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간만에 병풍바위에 왔습니다 병풍바위는 이제 코스가 두 개를 나눠지죠 일반 중급 정도의 코스와 최상위급 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쿠님이 첫번째 도전합니다 루쿠님 이거 한방에 해야 되는거 아입니까 루쿠님 아 어려운데로 올라왔어요 코스를 잘못 잡았어요 사나코랑이님 루쿠님 오 센데로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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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아 미끄러졌어요 제이님 오 들렀어요 앞이 가요 가요 호랑이님 마지막 살렸어요 와 성공입니다 토마스 님 이바이크 이바이크 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바이크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바이크를 타면 다 올라갈 것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바이크 기술이 있어요 몸 앞으로 갔구요 아 마지막에 들려 버렸어요 조금 쉬운 쪽이 있는데 그쪽 못 가게 막아 버렸구요 최고 상급으로 죄송합니다 압박고 들리면 딱 바들바들 거기서 로크닛 마지막 가 아 살렸어요 어 성공 속도가 좀 있어야 겠다 무조건 되는거 아니에요 속도 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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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넘겼어요 그래도 아까 낮았어 해달링이 안돼 우리 여기 파이팅 파이팅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어요 야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속도가 안 맞아요 속도가 안 맞아요 아 뼈를 바꾸고 선자 몸을 어 잠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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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언니 우리 몸이 너무 해 자 이리 루크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어디서 댄싱이 시작 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딱 여기서 쪘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면 올라가는거에요 레이더 들어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접착제가 붙었어 울퉁이 불퉁이 제인님 도전 성공률이 높지 않은 코스라서 1인당 딱 두번씩 오 좋아요 땡입니다 연습할때는 성공을 했어요 도전입니다 과연 영상에 잘 당길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두번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제인님 되겠습니다 로크님 성공경험이 많은데 그래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해봐야 하는거에요 잘 들어갔구요 그러나 어필님 성공경험 있어요 1년에 한번정도 이제 나오고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아 전화호랑이님 어 아 통떨어지냐 거기서 왜 로크님 흔들린거를 잡았구요 아 고수들이 실패하고 쩔쩔매는거 보면 재밌죠 고수들이 실패하고 쩔쩔매는거 보면 재밌죠 아씨 제인님 작전은 작전은 초반부터 이제 가을에는 메뚜기와 더불어 호핑이죠 가을에는 가을에는 호핑의 계절 여름엔 더워서 못하고 좋아요 페달링 아 다 뛰나요 이처럼 불리한데 오우 끝까지 이걸 또뚜여 또뚜여 자 메뚜기 처리에요 지금 여러분은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되요 자 힘 빠졌어요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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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룰을 바꿨어요 누구 성공하면 그걸로 끝 에헤헤 에헤헤 촬영은 끝 촬영은 끝이고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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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도 이제 왕중왕게임 누가 성공하면 그사람이 왕되고 땡 뒤에서 뭐 하든가 하든가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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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탄생하는 줄 알았어 여왕이 탄생하는 줄 알았어 여왕이 탄생하는 줄 알았어 누가 한명 성공하면 촬영은 그걸로 끝이에요 왕중왕게임 오케이 자 오 잘 정확히 잘 올라갔구요 저같으면 여기서 아직 성공한 사람 없어요? 아유 페달이 여기 생각은 많은데 아유 자 과연 상황을 마무리할지 아유 아유 조금 전엔 여왕이 나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구요 어 빌림 나오나요? 어 어 좋아요 아아 여깄어 자 왕중왕게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이거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은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아 너무 파다닥이죠 이 신제품 파다닥 예 전문용어구요 파다닥으로 땡 쳤습니다 어 좋아요 아 아 대나님 많이 왔어요 예 이게 지금 왕중왕게임으로 하니까 더 재밌어졌어요 서로 막 그냥 먼저 하려는 욕심들이 자 누가 성공하면은 아 그분만 뛰어주고 아 좋아요 사실 이 손님이 호핑은 살짝 약하지만 살리면 됩니다 올라갔어 오 이야 솔직히 여기서 대이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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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배에 이변이 아 아 진짜 이거는 뭐 애매합니다 살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긴 가고 있어요 여기도 왕중왕 누가 먼저 한 라운드 돌면서 누가 먼저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과연 가능성 있어요 레오님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꺽냐 넘어갖고 레오님이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호핑은 나무와 나무 사이였으면 됩니다 단칼 승부에요 꺾었어요 두 명 성공했어요 두 명 연속 성공했고요 마구마구 성공 분위기죠 성공 아 세 분 성공했습니다 단칼 승부 단칼 승부입니다 아 근데 역시 다들 잘 타네요 아 쉽게 쉽게 아 어려워졌죠 아 그래도 그거를 이거는 성공이라고 인정하는거 저도 안했었어요 조금 높아요 조금 됐어 흔들렸어요 쉽게 쉽게 성공해버리는 어필림도 되겠습니다 깔끔해요 어 좋아요 아휴 보시면은 아까는 이쪽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상급 코스는 이쪽이에요 상당히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딴판이에요 상급은 핸드링 반칙도 있고요 올라갔고요 아 오늘 이렇게 파다닥이 자주 거예요 신제품 파다닥 별로 안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다닥은 전문용어인데 루크님이 거의 이상하게 많이 파다닥 거린 날 신제품 이거 보고 누가 가서 그 맛닭콩가 가서 누가 파다닥을 시킨 거예요 그런 메뉴는 없다 파다닥까지는 있어요 파다닥 가서 시키지 마시고 여기서는 호핑떠도 됩니다 나이스 오우 굉장히 어려운 조향으로 아 일단 나이스 성공했습니다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예 루크님이 이제 왕중앙에서 지금 오우 좋아요 와우 됐다 됐다 오우 좋아좋아 아이 거기 있어 급했어 천천히 돌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 없으세요 자 이제 왕중앙 루크님이 성공해서 지금 앞쪽에서 여유부리고 있고요 한번 뛰어야 돼요 여기서는 허락이 돼요 어 됐어요 각 잡았고요 좋아요 또 아까같이 아 일단 두 명이 왕이 일단 되겠고요 어필링 어필링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됐어요 각 잡고 이야 지금 꿀리질 않고 있는 어필링 되겠습니다 남쪽에도 호환이 벙벙 아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잘 꺾으면 깜짝하게 오 아이 거기서 왜 우씨 코스에요 우씨 코스 왕중왕 단칼 승부 단칼 승부입니다 자 산화장사 씨름대회와 함께 추석에는 이런게 재밌어요 단 까지 가지고 있어 오 이거 성공했으면 참 이야 엄청난건데 일단 실패했습니다 라운드원 다 실패할수도 있고 그중에 한명이 성공할수도 있어요 한명 성공하면 무조건 카메라 끕니다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어필링이 여기서 상황 끝내는 수도 있어요 라운드원 잘 들어갔구요 일단 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필링이 현재 여왕이에요 여왕 단칼 찬스에서 현재 어필링만 성공하고 있고 휴마스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루크님 기대주 단칼 승부 루크님이 실패하면은 이제 어필링이 이제 거의 여왕이 되는거구요 루크님 나이스 루크님이 사실 눈치가 없네 예능을 몰라 예능을 모르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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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워라 다 됐는데 네 루크님도 이제 성공이 하고 싶어서 번외 찬스는 날라갔고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예 파다닥 파다닥 하면서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은 했습니다 왕은 아니에요 이거 SCU에서 6 코스입니다 간만에 왔죠 오 와우 와우 어어 아아 아예 아아 아 아이아이 아아이 어이아이 아이아이 좋아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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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제 빗그레이션 한 번 더 했어야지 왜 흙한테 성질을 내줘? 새로운 방법이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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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작전이 다 달라요 출발해! 그만! 어디가 나오고 난리났습니다 출발해! 없어요 겉적으로 치면 없어요 호핑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기대를 가져봅니다 원의 게임 밑장 빼다 걸렸죠? ㅋㅋㅋㅋ ㅋㅋㅋㅋ 둘째 앞 패스 오우! 와우! 오우! 오우! 아! 대번했네! 제이님 호핑이 좋아서 전지 높잉으로 전지 높잉으로 작전이 전지 높잉이네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슬림만 안 놨으면 안 잡아봐! 안 잡아봐! 괜찮아 형 잠깐 오래 나오고 싶어서 전진 오래 나오고 싶어서 화면에 오래 나오고 싶어요 지금 작전이에요 이것도 전지 높잉! 타이밍을 잡고 한 번 올라갔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요번에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요번에 느낌 좋아요 이게 느낌이 좋아요 지금 아 방향전환 잘했고요 이제 슬림만 이기면 돼요 아 성공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계속 촬영하면서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아 호핑 좋아요 아이구 발이 안 맞아서 땡 됐어 어 나이스 이게 뭐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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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렸어요 으악 아쉽게 땡입니다 아쉽게 땡 자 추석특집 왕주왕게임 오늘도 마무리는 28뱅뱅 코스에서 본인이 잘못 들어갖고 반바퀴 까먹고 이게 네 바퀴짜예요 반바퀴 괜히 까먹었어요 엄청 데려 들어가갖고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섯바퀴짜 들어간거죠 본인 기록은 4바퀴 반 이란지란 4바퀴